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우고사 관광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서,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에 뭐뭇이 있다, 뭐뭇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동사,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한자와 있을, 유자, 요를 사용해 패턴으로 있다, 뭐 구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유의 동사, 요에 대한 부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뿔을 사용하지 않고 메이를 붙여 메이요라고 배웠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단어 하이를 배워봤는데요. 하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또한 역시 긍정의 어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부정의 어감도 있었고요. 세 번째, 또 더, 정도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는 B라는 장소에 있다라는 의미와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존재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화를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요. 그동안 배운 편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글자를 그대로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형이 된다는 점을 배웠고요. 둘째, 그리고 문장 맨 끝에 음을 나타내는 말, 마, 말을 붙이면 뭐가 된다? 멋진 음운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로 앞에 부정, 부사, 뽀를 갖다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는 점과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멋진 정반 음운이 된다는 점을 배웠었죠. 그리고 동작을 부정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재를 부정할 때는 뽀, 과거를 부정할 때는 메이, 이걸 흥용해서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패턴은요. 하이, 메이, 슘머슘먼너, 하이, 메이, 슘머슘먼너 이러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 슬, B, A는 뭐뭐이다, B, 즉 A는 B다라는 판단의 패턴을 배웠는데요. 이 패턴의 부정이 역시 뿔을 사용해서요. A, 부, 슬, B, A는 뭐뭐시 아니다, B, 즉 A는 B가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였죠. 마지막으로 A, 요, B라고 해서요. A는 있다, B가, 즉 A는 B가 있다. 다시 말해 A는 B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패턴을 배웠는데요. 이 패턴의 부정은요, 뿔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로 부정해서 A, 메이오, B, 즉 A는 없다, B, 다시 말해서 A는 B가 없다, 또는 A는 B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요.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어로 있을, 제자에 해당하는 짜이, 짜이라는 동사네요. 이 단어는요, 우리말 그대로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있다라는 뜻만 본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요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거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짜이는 뒤에 뭐가 오냐 하면요, 장소가 따라오고요. 요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사람이나 사물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뒤에 장소를 이끌면서 A는 어떠어떠한 장소에 있다라는 존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짜이라는 동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어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배울 단어는 바로 집 가짜에 해당되는 단어네요. 짜이라고 읽어주면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지시대명사 짜, 나 뒤에 따라 붙는 양사로 쓰여서요. 회사나 상점을 세는 양사 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라고 한다면요, 짜, 지하, 공스, 짜, 지하, 공스 라고 말해야겠죠. 여기서 잠깐, 중국어에도 양사, 즉 사람이나 사물을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양사의 특징은요, 바로 위치인데요. 그 위치는 바로 숫자 뒤 또는 지시대명사 짜, 나 뒤에 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숫자나 지시대명사의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도 무조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세는 단위다. 이렇게 의해하고 넘어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어느 어느 속, 어디 어디 아니라는 단어인 리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한자어로 송리자의 간체자예요. 이 단어 역할은 바로 단어 뒤에 붙어서 어떠한 장소의 내부를 나타내는,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한다면 장소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짜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타내는 단어가 보이네요. 이 단어는 바로 구 구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봤더니요, 처리하다라는 의미의 반, 그리고 공적인 업무를 나타내는 공,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방을 의미하는 단어 슈가 만나서요. 공적인 일을 하는 방, 이렇게 이루어진 구성입니다. 즉, 중국어는요, 이렇듯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멋진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어디라는 뜻의 단어가 보이는데요. 음운대명사 날, 날이 보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음운대명사를 사용해서 음운문을 만들 때에는요, 문장 맨 끝에 마, 마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음운대명사 날, 그리고 나의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글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뜻도 역할도 다르겠죠. 그래서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는 뭐를 사용한다? 날, 나를 사용하고요. 어느라는 종류를 물어볼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나, 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 다음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화장실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보입니다. 자, 시, 소, 지엔. 이 단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단어 역시 씻을 세자, 즉 씻다라는 단어와 손수의 손, 그리고 사이간자는 방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손을 깨끗이 씻는 방이라는 의미의 단어의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마트라는 단어 역시 살펴볼까요? 이마이더, 이 단어의 조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자, 쉬울이자, 즉 쉽게, 살메자, 사다, 얻을득자, 얻다라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게 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이마트겠죠. 이러한 조합을 한번 의미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리고 식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보이는데요. 즉, 구성을 살펴보면요. 먹다, 밥을, 즉 밥을 먹다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식사하다, 이런 결함이 아닐까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만나다는 단어 역시요. 찐, 미엔, 찐, 미엔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의 구성을 봤더니 보다, 얼굴을, 즉 얼굴을 보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만나다, 라는 결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보이네요. 공주어, 공주어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의 공작이란 단어입니다. 즉, 뭔가 노력하여 만들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국어에서는 일하다, 또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어 발음에서요. 문장 끝에 우, 오가 붙게 되면 발음을 우, 오라 발음하지 않고 우, 어, 어라는 발음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모음인 문장 맨 끝에 있는 오의 우리말 발음이 오라 읽지 않고 우, 어, 오어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어라고 있는 것보다는 공주어라고 해서 공주어, 어를 살려주셔서 있는 것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오늘 배울 패턴 한번 살펴볼게요. A는 B라는 장소에 있다와 어디라는, 즉 있어 보이는 말로 장소를 말할 때 쓰이는 존재 패턴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A, 짜리, B. A는 짜리, 어디어디에 있다, B. B라는 장소에, 즉 A는 B라는 장소에 있다라는 패턴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요. 중국어의 기본적인 호수는 주어, 수러, 목적의 구조라는 겁니다. 즉,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한 적 많죠? 어떻게 배웠나요? 해석할 때 어떻게? 쭉쭉쭉. 해석할 때 어떻게? 쭉쭉쭉. 이렇게 짓독짓기를 하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존재 패턴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어디에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 한자, 있을 제자라는 단어가 중고는 짜이라고 읽으면서요. 그 뒤에 바로 뭐가 온다? 장소 명사가 위치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요. 짜이 뒤에 장소, 짜이 뒤에 장소.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타, 짜이, 짜, 타, 짜이, 짜, 타, 그녀는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짜, 집에. 즉, 그녀는 집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타, 짜이, 짜, 마, 타, 짜이, 짜, 마, 타, 그녀는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짜, 집, 마, 까 라고 해서요. 그는 집에 있습니까?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끝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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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요. 의문문을 만들어보는 이러한 여유를 부려보는 건 또 어떨까요?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타먼, 보자이, 짜, 타먼, 보자이, 짜, 타먼, 그들은 뽀, 아니다,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짜, 집, 그들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동사 앞에 뿔을 붙여요. 부정문도 만들어보는 것이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배운 단어 동사 짜이의 성조가 사성 글자이기 때문에 부정을 의미하는 뿌의 성조가 부, 이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한번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워먼, 짜이, 쮈, 샤, 워먼, 우리들은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쮈, 샤, 학교에, 즉, 우리들은 학교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타먼, 짜이, 수, 셀, 리, 타먼, 짜이, 수, 셀, 리, 타먼, 그들은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자, 수, 셀, 기숙사, 리, 안. 그래서 그들은 기숙사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숙사라는 단어 뒤에 리가 오는 이유는요. 기숙사 안이라는 장소의 내부 번위를 나타내는 장소화를 시켰다. 이 점 다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타, 짜이, 반공, 시, 마. 타, 짜이, 반공, 시, 마. 타, 그는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반공, 시, 사무실, 마, 까. 라는 결합으로 그는 사무실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리, 랏, 시, 부, 짜이, 지아. 리, 랏, 시, 부, 짜이, 지아. 리, 랏, 시, 이 선생님은요. 부, 짜이, 어디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자, 집에. 즉, 이 선생님은 집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패턴은 바로 짜이, 뒤에, 장소. 짜이, 뒤에, 장소라는 패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아하!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날,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있는 날의 패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이, 짜이, 날. 에이, 짜이, 날. 에이, 짜이. 어디어디에 있다? 날. 어디라는 조합으로요. 에이는 어디 있나요? 라는 패턴이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고 했더니 짜이, 날, 동사. 짜이, 날, 동사. 즉, 짜이, 날. 어디에서 동사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요. 어디서 뭐뭐 합니까? 어디서 뭐뭐 할까요?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패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니, 쯔, 날. 니, 쯔, 날. 니, 너는? 쯔, 가다. 날, 어디에? 당신은 어디에 가십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타, 짜이, 날. 타, 짜이, 날. 타, 그는? 쨔, 어디어디에 있다? 날, 어디라는 조합으로요.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 쇼, 젠, 짜이, 날. 날, 시, 쇼, 젠, 짜이, 날. 시, 쇼, 젠, 화장실은? 쨔, 어디어디에 있다? 날, 어디라고 해서요.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마이도, 쨔, 날. 이 마이도, 쨔, 날. 이라고 해서 이 마이도, 이 마트는? 쨔, 어디어디에 있다? 날, 어디라고 해서요. 이 마트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패턴인요. 에이, 짜이, 날. 에이, 짜이, 날. 에이는 어디 있나요? 라는 문장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니, 짜이, 날. 치, 판. 니, 짜이, 날. 치, 판. 니, 당신은. 짜이, 어디어디에서. 날, 어디. 치, 먹다. 판. 밥을. 이러한 조합으로 당신은 어디에서 식사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워만, 짜이, 날. 찐, 미엔. 워만, 짜이, 날. 찐, 미엔. 이라는 패턴은요. 워만, 우리는. 짜이, 어디어디에서. 날, 어디. 찐, 미엔. 만나다. 라는 조합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요. 닌, 짜이, 날. 공주어. 닌, 짜이, 날. 공주어. 라는 문장을 살펴봤더니 닌, 당신은. 짜이. 어디어디에서. 날, 어디. 공주어. 일하다. 라는 조합으로 당신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라고 직장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패턴인 짜이, 날. 동사. 짜이, 날. 동사. 어디서 뭐뭐합니까? 어디서 뭐뭐할까?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디어디에 있다. 그리고 어디라는 존재의 표현 역시 짜이와 결합되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짜이 뒤에 장소. 짜이 뒤에 장소와 같은 규칙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의 거의 다섯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어디 예서, 어디어디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짜이, 가스의 문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시, 쇼, 지엔, 짜이, 나, 비엔 다시 한번 시, 쇼, 지엔, 짜이, 나, 비엔 문장 앞을 보니 화장실이라는 단어 시, 쇼, 지엔이 보이는데요. 화장실은 싣다, 시화, 손숫자, 쇼의 방이나 실 공간을 나타내는 지엔을 사용해 손을 씻는 공간 즉, 세면실로서 화장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장실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로 변소라는 의미의 척소, 척소와 위생실로서의 외생지엔, 외생지엔이 있으니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화장실에 간다 라고 표현할 때는 가다, 취를 사용해 가다, 화장실이란 구조로 취, 시, 쇼, 지엔, 취, 시, 쇼, 지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동사 짜이는 대부분 사람, 사물은 어디, 장소에 있다 라는 의미로 사람, 사물, 짜이, 장소 구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봤더니 저쪽, 이쪽은 저, 비엔 반대로 저쪽은 나, 비엔 이라고 하죠? 문장으로 돌아와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화장실 어디 어디 있다, 저쪽이란 구조로 시, 쇼, 지엔, 짜이, 나, 비엔 다시 한번 시, 쇼, 지엔, 짜이, 나, 비엔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엘리베이터라는 단어는 전기, 띠, 앤, 가 계단, 티를 합쳐 전기로 움직이는 계단, 띠, 티라고 합니다. 짜이를 쓸 때는 뒤에 장소가 왔었는데요. 저쪽은 나, 비엔, 나, 비엔, 이쪽, 저, 비엔, 저, 비엔을 넣어서 전기, 계단, 어디 어디 있다, 이쪽이란 구조로 띠, 티, 짜이, 저, 비엔, 띠, 티, 짜이, 저, 비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 잇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거울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찡즈, 짜이, 쩔 다시 한번 찡즈, 짜이, 쩔 거울이란 단어는 거울, 경자, 찡을 사용해서 찡즈, 찡즈라고 하는데요. 거울을 보다라고 표현할 때는 보다, 칸을 사용하기보다는 거울의 빛은 자신을 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추다라는 동사 쩔을 사용해 비추다 거울이란 구조로 쩔 징즈, 쩔 징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어디 어디 있다, 짜이 되는 장소 여기, 저, 를 넣어 거울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거울 어디 어디 있다, 여기라는 구조로 징즈, 짜이 절 징즈, 짜이 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카트는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카트라는 말은 물건을 사다 라는 단어 고우, 고우와 차를 나태는 쳐, 쳐를 합쳐 고우, 쳐 고우, 쳐 라고 합니다. 즉, 물건을 사서 담는 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저쪽이란 표현은 나, 비엣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기, 거기 나, 를 사용해 다시 한번 사람, 사물, 짜이 장소 구조를 활용해서 자, 물건 사다, 차 어디 어디 있다 저쪽이란 구조로 고우, 쳐, 짜이, 날 고우, 쳐, 짜이, 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닛, 날, 부, 슈, 푸 다시 한번 닛, 날, 부, 슈, 푸 문장에서 수로를 보니 아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할 때 사용하는 덩 덩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편안하다 라는 단어 슈, 푸 슈, 푸 를 사용해 그 앞에 뿔을 넣어 뿌, 슈, 푸 뿌, 슈, 푸 편안하지 못하다 즉 몸이 아프다 안 좋다 불편하다 라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할 때는 몸, 신체 션, 티 션, 티 를 사용해 션, 티 뿌, 슈, 푸 션, 티 뿌, 슈, 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어디 라는 단어 날은 장소를 물어볼 때 많이 쓰이는 의문사인데요. 첫 번째 표현에서 배웠던 화장실은 어떻게 말했죠? 시, 쇼, 지앤 이었죠.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자이리에 장소를 넣어서 화장실 어디 어디 있다 어디 라는 구조로 시, 쇼, 지앤, 자이날 시, 쇼, 지앤, 자이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누구에게? 당신에게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표현은 당신 어디 불편하다 라는 구조로 닛날 부슈푸 닛날 부슈푸 의문사 어디 날이 있기 때문에 문장 끝에 많은 필요 없겠죠? 의문사 날이 들어간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서 환전을 하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환전하다 라는 말은 돈을 바꾸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다 돈 환, 지앤, 환, 지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다 짜이는 전치로서 뭐뭐에서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치사 짜이 장소 동사 구조로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어디서 환전하나요? 라는 표현은 뭐뭐에서 어디 바꾸다 돈 이라는 구조로 짜이날 환, 지앤, 자이날 환, 지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이 남자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문장 앞에 이 남자분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분이란 표현은 사람을 쓸 때 쓰이는 단어 명에 해당하는 것의 존칭 표현으로 한 명은 이 거, 이 거 라고 하고요. 한 분은 이 왜, 이 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쩌를 넣어 쩌거 런, 쩌거 런 이라고 하고요. 이분이라고 할 때는 쩌 왜, 쩌 왜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 를 쓸 때는 사람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런은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표현은 중년 남성을 호칭할 때 중국어에서는 한자어 선생을 사용해 샌샹, 샌샹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갇혀서 표현할 때 직업상의 선생님 말고 호칭으로서 선생님을 표현한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남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남성 얘기하면 사용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란 표현은 이분 선생님이란 구조로 쩌 왜 샌샹, 쩌 왜 샌샹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 번 사람, 쩌이, 어디, 날 구조로 사용해 이 남자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문장은 이분 선생님 어디 어디 있다, 어디 라는 구조로 쩌 왜 샌샹, 쩌 이 날, 쩌 왜 샌샹, 쩌 이 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여자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아까 남성분은 샌샹, 샌샹을 사용했었고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아가씨라는 의미의 샤오제, 샤오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란 표현은 이분 아가씨라는 구조로 쩌 왜 샤오제, 쩌 왜 샤오제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사람, 쩌이, 어디, 날 구조로 사용해 이 여자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는 표현은 이분 아가씨 어디 어디 있다, 어디라는 구조로 쩌 왜 샤오제, 쩌이 날, 쩌 왜 샤오제, 쩌이 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거이 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체크아웃은 프론트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적 표시하시면서 여기서 체크아웃이란 표현은 방을 물러나다, 즉 퇴실하다 라는 의미로 물러나다, 퇴야, 방, 방을 사용해 퇴칭, 퇴칭이라고 합니다. 체크아웃을 할 때는 대부분 수속 절차를 받기 때문에 체크아웃 수속이란 의미로 수속 쇼시, 쇼시를 붙여 퇴칭 쇼시, 퇴칭 쇼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체크인 수속은 숙박수속이란 의미로 들어가서 머물다 라는 단어 루주를 사용해 루주 쇼시, 루주 쇼시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떠한 수속을 발다라고 할 때처럼 우리는 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수속을 처리한다 라는 의미로 처리하다 라는 동사 빨리, 빨리 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속을 발다는 수속을 처리하다 즉, 빨리 쇼시, 빨리 쇼시라고 할 수 있고요. 무슨 수속? 체크아웃 수속을 발다 이므로 빨리 퇴칭 쇼시, 빨리 퇴칭 쇼시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지 봤더니 프론트라는 말이 있네요. 프론트라는 말은 문 앞에 있는 데스크, 책상 이라는 의미로 지앤다이, 지앤다이 라고 합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이므로 문장 앞에 징, 징과, 전치사 징, 장소, 동사 구조를 활용해 체크아웃은 프론트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을 뭐뭐 해주세요. 어디 어디에서 프론트, 처리하다, 퇴실, 수속이라는 구조로 징자이, 지앤다이 빨리 퇴칭 쇼시, 다시 한번 징자이, 지앤다이 빨리 퇴칭 쇼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우리말에 어디 어디에 있다 또는 어디라는 의미의 존재 패턴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징이, 뒤에 장소가 왔었고요. 어디라는 날이라는 의문사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대명사 날의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첫 번째, 애이, 짜이, 날, 애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짜이, 날, 동사라는 구조로 어디에서 머뭇을 합니까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좀 더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들어가 머물다 라는 표현으로 루, 쥐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물리다 방을 이란 구조로 퇴윕 방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 뒤에 수속이란 단어 쇼, 쉬를 붙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 지엔!